기백 5만원을 충전을 하면 기백을 세 번 도전할 수 있어 까야 되나? 까야 되는구나 맞나? 까면 되나? 어 된다 네 맞아요 제가 5만원짜리 하나를 깠는데 그거를 세 번을 도전할 수가 있어요 세 번 아니면 두 번이 제일 좋아 이 제작은 갈게요 그건 좀 이제 액수가 좀 작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긴장은 안 된다 그래 뭐 이정도야 이거 세 개 실패하면 현장 목걸이 아 화장실 갔다 갔다 왔어 그렇지 그러면 현장 목걸이를 합시다 아 사이하네 현장 어디갔지? 아예 뜨지 당연히 하나는 뜨지 지금 하나 뜰라고 하는 건 아닌데 목걸이 반지는 뜨겠다 그래도 부담은 없다 그래도 부담은 없다 5만원에 세 번 도전이라 50만원에 세 번ec기를 10만원에 세 번씩 10만원에 세 번을 입은 거 그 과자 민호는 뭐야 이제 왔어 대마무 도 뽑아야 되겠다 이번에 마음번지 하나 뜨고 그치 근데 연타가 있어서 스톱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돼 마음번지 하나 또inge 일을 할이지 일을 하는 식 저흥아 저희 여행스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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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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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